전자찬 물이 물에 다물게 톡들로 해서 소금을 묻히네요 끔찌개픽이 아 콩? 응 서리탱 그거 씻어서 불려 놨어? 불러서 불려 얼마나 담궈까? 이거 뿌릴 정도 한 시간이나 담가 놓으면 돼 응 한 시간 담가 놨어? 이거 물 붓고 불능콩이니까 물을 조금 부어야지. 그리고 간장, 진간장. 아 이래가지고 끓여? 응. 끓여놔게. 와 벌써 냄새가 좋다. 한 5분 끓었는데? 뚜껑 열어놓고 자글자글 끓여. 졸여지게. 불을 줄이고. 그리고 닫아주면 간이 맞아. 응. 맨 나중 쳐야지. 옳지 않지. 뭐 단거를. 물려다가 매실하고. 여기다 올리브유를 좀 넣어줘. 이렇게 끓이다가. 한 수저. 참기름을 안 넣는구나. 이따 마지막에 참기름 넣고. 두 수저. 그래야 윤이 반짝반짝나. 이래가지고 자글자글 끓여. 센 불로 해보자. 달아줄게. 소야지 잘 먹자. 이게 이제 단거를 치면 짜글자글해져. 응. 간이 맞아? 응. 한 10분 끓였어. 더 끓여야지. 가스불에는 금방 졸아본게 안쪽. 매실청. 응. 물엿. 응. 뚜껑을 또 닫아. 뚜껑을 또 닫아. 응. 뚜껑을 또 닫아. 뚜껑을 또 닫아. 맛있어? 응. 이제 달아지면 되겠어. 이게. 간을 맞추려면. 절여야 돼. 응. 콩 안으로 스며들게 하려면. 자글자글자글 절여야 돼. 응. 참기름. 응. 냄새 좋다. 이제 거의 다 됐을때 참기름을 넣고. 이제 깨치고. 마무리해야 돼. 이게 콩장이. 물이 이제 허추에. 응. 씻어놓으면. 에래가지고. 불이 식으니까. 에래가.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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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0분 걸리네. 이것 좀 더 좀 먹어야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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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좀 먹 adjective clean ik 개누고. 좀 먹 Youth 열무기. reports. CONSOW에서. 잘 됐네. 응. 생각대로 되었어요. 짜렀잖아, 뚫어졌잖아. 새로운 반찬의 백북미오. ㅎㅎ Herrn.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네. 맛있겠네. 잘지도 않지. 맛있겠네. 홍자반은? 맛있어. 홍자반도 딱 맞아. 엄마는 후라이 안 먹어? 아침에 두 개 먹어. 잘 사는 타입이야. 살 때는 잘 싸. 내기여동 부족한 삼겹살집이 문을 닫았어. 돼지갈비 끼러 갔는데. 한 11만원 있는데 다섯씩 먹어요. 여덟 명이 먹으니까. 13만 9천원인가 나오니까. 나오면서 그냥 나오지 뭐 들었지. 물어보던가. 얼마 받았어요? 그 카운터이다. 13만 9천원이니까. 어제도.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그제도 내가 5만원 돈 썼다고. 거의 3만 9천원 썼던가. 10만원은 곰곰이고? 곰곰. 11만원이. 따놓은 거이고. 굉장히 뭐. 그 정도는 써야지. 그니까. 근데 물어보는 게 맞아. 얼마나 썼는지. 물어보더라고. 원래 물어봐야 돼. 오늘 얼마나 왔어요? 그럼. 물어봐야 누가 써도 얼마 썼는지를 알아야지. 이것도 맛있네. 황태도 이렇게 양념해서. 맛있어. 맞아. 똑같네. 황태 부위도 해야지. 맛있는데. 이 집이 팔더라. 황태 부위도 낫대고. 황태 부위 진짜 맛있어. 응. 이렇게 부으면 맛있어. 응. 그건 기름을 좀 더 넣어야지. 기름을 더 넣어야지. 기름을 더 넣어야지. 황태 부위도 먹을만 하더라고. 황태 부위도 먹을만 하더라고. 아니야. 가재미 말린 것도. 이렇게 여기다. 생선. 후라이판에다 튀기면 맛있어. 아. 그래? 근데 아침에 나가봅다 하더라고. 응. 인기가 좋구나. 오후에 간다. 요즘 가재미가 되게 맛있어. 말린다. 응. 벌써 다 먹었어? 우리 때는. 진선이하고 가르고. 은선이는 한참 먹을꺼야. 응. 짜장면도 먹으러 가자 그러면 고맙지. 그래도. 그쪽 청와대 근처에는. 유명한 맛집이 많아. 응. 그거 옛날 짜장면 이때. 응. 저. 화천으로 가는데. 1등 오면은. 3천만. 오. 상금이? 응. 이야. 팝쿠 골프가 쎄더라니까. 아유. 상금이. 응. 어. 따와. pięk. Creation. 음. 아름다운. 자. 딱. 짤도 같이 쓰겠네. 응. 네. 오. 오. 오.